신고합니다 경장 지창욱은 2019년 설 27일부로 전역을 배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창욱입니다 드디어 오늘 저녁일이 밝았는데요 기분이 아직 잘 모르겠어요 저녁 한건지 잘 모르겠는데 앞으로 좋은 모습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어제는 되게 잘 잤던 것 같고요 아직까지 잘 실감이 안 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 내일쯤 돼야 좀 실감이 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요 그냥 맛있는 밥 먹고 싶어요 맛있는 밥 사실 이번에 공연을 하면서 하늘이 강하늘 씨하고도 거의 10년 만에 같이 무대를 하게 됐고 그리고 성규 씨도 같이 공연을 하면서 너무 친해지게 됐고요 그뿐만 아니라 온유 씨도 마찬가지고 김민호 배우 그리고 고은성 뮤지컬 배우 다 저한테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사실 그 친구들이 있어서 제가 되게 의미 있고 너무 편하게 군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았나 그래서 너무너무 고마운 친구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되게 떨리네요 오랜만에 이렇게 인터뷰를 하니까 네 드디어 전역을 했습니다 네 앞으로 더 좋은 작품으로 더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릴 것 같은데요 많이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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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igh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